Q.ACK csvm 2.KW 전 어울려있고 오, 헬로우,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여섯 명 다 하는 거야? 하이 가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아 해봅시다. 여섯 개 다 뜬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섯 개 뜨네요. 아 뭐야. 한 명 온달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온달님. 내가 안 했어. 아 오케이. 다시 다시 테스트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온달님 온달님 온달님. 아아아아 빨리. 죄송합니다. 저도 피시방인데 진짜.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될게. 브리핑 할 때 다시 끌어올 것 같은데. 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없는 것보단 낫죠. 아 일단 저는 부조와 브리핑만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부조와 브리핑만 하고 그 다음에 위치 브리핑만 짧게만 해줘요. 오케이. 내가 다 딸거라 위치 브리핑 필요없어. 야 오케이 오케이. 멋있어. 힐 받을 때. 힐 받을 때. 힐 받을 때. 근데 나 D키가 좀 지키거든. 나 밀어줄게요. 힐 받을 때. 아 진짜 이게 움직이지 않음. 안 움직여지라고. 아 그는 자유 있으면 빨리 바꿔야죠. 아 여기 위도우 있어 위도의 위도의 위도. 위도 위도. 위도의 머리 마실래. 아 내가 위도 짚기 지금 여기서. 톡밟았어요. 누구. 아 이거. 나 죽을뻔야 돼. 화영강탈. 호그 있어요. 일로 가는 척하면서. 아 이거 안하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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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터졌어요 한방에 아 이거 그래 안빠졌어요 호그 그래 안빠졌어요 조심 잠깐만 잠깐만 에이스 에이스 디바해야겠다 디바야겠다 아니다아니다 자리에 빼빼빼빼빼 빼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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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갈게요 오른쪽 3층으로 방패 들고 갈까요? 왼쪽 방? 오케이 왼쪽 방 오케이 아 네 방패 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호그 반피 호그 반피 거의 옴닉인데? 오케이 호그 그래 빠졌어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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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나이스 호그 컷 호그 컷 호그 라인 컷 우리 라인이 컷당한거 같아요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저희 리 스푼 한번 맞춰볼까요? 유도 컷 나이스 디바좀 할게 디바좀 할게 오케이 오케이 디바좀 와요 위에 있는데? 난 사놨어 난 사놨어 솔저 저기 2층 저기 아나는 오른쪽 3층 솔저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나이스 호그 크랩 빠졌어요 호그 크랩 빠졌어요 2분 부터 2분 부터 2분 부터 오케이 오케이 솔저 그 게임 시작 전에 겐지가 앉아있는데 있잖아 맨이 라인 쇼스 라인 쇼스 라인 쇼스 누가 와봐 누가 왔던 것 같은데? 호그 크랩 빠졌어요 아 5명 갈게요 다 5명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보자 저 힐 한번만 주실래요 야타님 어떻게? 라인 힐 라인 힐 호그 컷 호그 컷 나이스 솔더 그 위쪽에 메르시 있는데 외도우 필 외도우 필 솔저 있다니까 어! 저 뚝배기 날라갔어요 아 야 솔저 저거 어떻게 하느냐 힐 이 지킥 왜 끌릴 두 명 우리 이거 우리 아나젤라타 다 죽었어 이거 지금 우리 그냥 조합 바꿔봐요 지금 당장 김 지껴 김 지껴 쿵 있는데 여기 있어요 아 캔지 키워야 돼 아 쟤 잘 쏜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나 딸 키웠어 그래 쏘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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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새로 시작합니다 저희 아직 한 명 안 왔어요 진짜 내가 난전 해서 잘 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잠깐만 왼쪽 있어 왼쪽 있어 왼쪽 있어 왼쪽 왼쪽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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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올라왔었는데, 아! 뭐하는거지? 메리시 그 겐지안 있는 데 있어 아아 메리시 컷 메리시 컷 메리시 컷 메리시 잡았어요, 메리시 잡았어요 여러분 디바 살린다 디바 살린다 내가 살린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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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나이스 상대 메리시 없어요, 안아 볼게요 안아 여기 방안에 안아 아 나이스 안아 들어가요, 같이 잡고 방안에 켜줄게 매트리스 켜줄게 나인 피해, 오케이 컷 하나가 안 보여 솔저 왔어요 솔저 왔어요 솔저 왔어요 님들 이거 제네파가 다 있습니다 진짜 딴 왜 죽었냐, 근데 갑자기 아 저 메리시 부착한 거 보신 분 없나요? 헐 에고, 아직 어라 호그 그래 빠졌어요 이거 호그 바로 못 잡나? 와 제네파 6킬해 키에 은해 키에 은 호그 컷, 호그 컷, 바로 들어갈게요 오른쪽에 위도 어, 딜금 뺏겼네 오른쪽에 위도우 오른쪽에 위도우 다리 위렀어요 누구지? 누구지? 라인 반필 솔저필, 솔저필 솔저필 솔저, 솔저, 솔저 오른쪽에 아나 나이스 메리시 빠졌다 메리시 빠졌다 메리시 필 메리시 컷 레슨, 너갔다 바로 먹었다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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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도우 반피 이리까지 比4분 기대도 안했다 아 아니, 나는 박수를 쳐도 마이크 안가는데? 마이크 대고 쳐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치세요 ㅋㅋ 야, 마이크 바로 앞대지 안되는데 뷔시 망을 옮겨요 좀 뷔시 망 커주네 어 나도 뱅큐인데 여기 뱅큐 손 뱅큐 손 뱅큐 저희 쪽에도 있는데 여기 옆에 흡연실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시 흡수 전에 이거 CRT에요? CRT? 응? CRT? 뭐가 CRT야? 그러니까 CRT 뚱땡이 문거 CRT 오버워치 할 때 CRT 쓰는 사람도 있어? 와아 오버워치로 CRT 돌아가 근데 그게 오버워치로 돌아가나? 아 CRT 근데 확실히 서든할 때 CRT 쓰면 잘 맞아 아 그건 이래요 그건 그래요 아나 포지션 3층으로 할게요 3층 위도우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디바님이 좀 봐주세요 네 계속 봐 드릴게요 나 올라오고 싶은데 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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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화이팅 오 오 오 celular üz 5 ㄴesse 자omi 오 오 1 monsieur Form 위도 개핀데 위도 컷 한쪽까지 있어 덮쳐요 같이 갑니다 저도 왔어요 나이스 라인까지 라인까지 라인필 나이스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오른쪽 방에 하나 있대요 오른쪽 방에 하나 있대요 오른쪽 방에? 나갔나? 없는데? 여깄다 여깄다 하나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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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나 바로 도망가야돼 겐지 부자 힐 안된대요 힐 안된대요 이게 터져? 호그 그래 빠졌어요 호그 반피 호그 반피 호그 반피 호그 거기 강하네 아나 반피 메르시 반피 화이팅 메르시 메르시 컷 아나 컷 저는 이제 뺄게요 저 죽었어요 나이스 초월 비 빠져요 좋아 좋아 나이스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다 잡을게 다 잡을게 정면에 하나 한조 정면에 한조 한조 볼 수 있나요?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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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이씨 봤어요 아 키보드 벗겼어 살려줘 어 오케이 괜찮아요 까비 까비 아나 가고있어 아나 가고있어 아나 가고있대요 나이스 아 이길 안 돼 이길 안 돼 이길 안 돼 아 이길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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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안 돼 아 또 이길 수 미안하다 괜찮아 디바 터졌지만 알맹이가 남아져 맞아 나는 세인 알맹이가 호그 자요 호그 세웠어 알맹이가 더 세인 디바 에임이 알맹이로 잔단다고 잠깐만 잠깐만 어어 잠깐만 아 저 죽었어요 겐지 왼쪽 2층에 겐지 어케 아 네 어 예인은 원래 죽은 시작하는 건데 1분 남겼으면 상당히 잘합니다 저희는 한 번에 뚫리는 것만 조심합시다 한 번에 뚫리는 것만 조심 여기 와 우리 총알있어 오케이 열심히 디넣고 열심히 총알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메르지 부터 따야되요 민스턴 왼쪽에 뛰었어요 민지 왼쪽끼 오 저 뚝배기 날라갔어요 한주한테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나이스 나 잔다 아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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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필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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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필 겐지 컷 메리지 부터 오케이 한주도 좋은데 한주도 먼저 잡고 시작해 메리지 부터 메리지 부터 메리지 부터 뒤로 빼 뒤로 빼 디바 빼 디바 빼 아 괜찮아 정면으로 온다 내가 바꿀게 오 저 끌렸다 컹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보자 이거 약간 불안하네요 손브라로 바꿔갈게요 마지막에 비비죠 아 얘 비비 할만하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메리지 부터 메리지 부터 아나 해킹 오케이 아나 컷 메리지 부터 메리지 부터 천천히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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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에 많아 힐에 많아 메리지 부터 메리지 부터 다필없어 음검 피 반 호그 아 어 뒤에 뒤에 윈터 괴피 어게 X3 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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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윈터 괴피 아아 야 야 천브라 호그 피해 로그 피해 로그 피해 로그 피해 윈터 피해 윈터 피해 윈터 피해 아.. 아나보러 갈게요 아나보러 갈게요 어차피 큰일 났다 저 손브라 궁 있어요 손브라 궁 있어요 오케오케 근데 죽었어요 자..가지고 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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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타자 없나요? 다음 타자 없나요? 손브라 궁 있는데? 손브라 궁 있는데? 아오케 여기까지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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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으셨죠? 아 이거 메리시부터 땄어야 했는데 자 아아 저 키보드가 채팅할때는 엄청 쳐지거든 한 번에 이거 손 누르면 안된다 손브라 있잖아요 그 손브라 루시우 들고 손브라 할거에요 그냥 하나 빼고 그러게요 그래야될걸요? 그럼 손브라 잘하시는 분 없나? 저 손브라 많이 했어요 손브라 많이 해봤는데 내가 보여줄까 손브라 잘하시는 분 뒤에 B에서 바로 손브라로 바꿔줄게 어 B에서 손브라 해야되요 어 B에서 손브라 해야되요 A에서 손브라 해야되요 A는 솔저 할께요 오케이 우리 지금 1분 남겼잖아요 근데 3분이나 썼어요 근데 지금 2분 29초 보이시죠? 근데 B에서 손브라 꺼낼 생각할 필요 없는거 같아요 A에서 왕막할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오케이 죽였다 플랜 Z 아 좋습니다 플랜 Z 우리는 플랜 A부터 플랜 Y까지 전부 다 아예 오케이 플랜 Z다 그 뭐 어디 그거 손브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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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나노 계획이야 여기 보여요 여러분 여기 있을게요 확인 확인 위도우 있는지 확인 오케이 있어요 있어 내려와야지 올라왔다 위도우 아닌가? 호그 무자 올라왔다며 아니 아니 덴치가 올라왔던거 같아 위도우 호그 윈스턴 P1 나이스 하나 손과 아아 괜찮아 괜찮아 겐지필 겐지필 우리 겐지필 오오오오오오 호그 위도우 떴다 위도우 떴다 위도우 pouvez 위도우 내려갔어요 위도우가 저기있으니까 내가 가지고있으니까 윈스턴 꼈다 호그 왼쪽으로 호그 왜 죽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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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필 아 좋아 호그 개필 호그 진짜 개필 아 호그 진짜 개필 힐 안 돼 윈선 힐 안 돼 윈선 힐 안 돼 나 지금 초월 80에 컷 겐지 올라와 겐지 힐 우리 플랜 Z까지 가죠 호그 호그 힐 호그 힐 윈선 쩔어 여기 윈선 쩔어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겐지 힐 네 할 수 있어 겐지 컷 호그 지웠어 호그 지웠어 호그 지웠어 호그 보자 호그 보자 호그 보자 나이스 나이스 메리시 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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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저 솔져 힐 좀 감상 암상 거기 1힐 안 돼 거기 1힐 안 돼 어 예 초월 있어 초월 있어 위도우 오른쪽 반피 한 명씩 맞다 한 명씩만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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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호그 무서워 윈스턴 반피 호그 그래 빠졌어요 호그 그래 빠짐 어우 죽겠다 메리시 궁 조심 메리시 궁 메리시 부터 호그 반피 호그 호그 지웠어 호그 지웠어 메리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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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시 아 오른쪽 건너 호그 1벤 오 호그 된다 나이스 호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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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뺏는건데 아 저 터졌어요 호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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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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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고 그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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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만해 위도우 위도우 개핀대 아 아깝다 여기 빼줘 오케이 아 아깝다 다 뺏는거였는데 손브라 왜 안해 손브라 안해야돼 손브라 안해야돼 저 솔저 궁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손브라 궁 못채우면 어차피 의미 없어서 윈스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부작을 아아 왼쪽에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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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필 윈스턴필 윈스턴 컷 밀어줄게 밀어줄게 저희 아나 뽕있어요 아아아 죽었어 까비까비 최대한 비바 최대한 비바 아 솔저 궁 있어요 솔저? 네 있어요 아나 컷 떳떳떳 떳떳떳 멜리스 컷 호그 보는 중 호그 호그 필 호그 컷 힐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나이스 막았다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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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좋지 않으면 조치원 가면 되나요? 조치원 캠퍼스요? 오케이 이걸 받을 줄 몰랐네요 다운스 컷이 아 너무 아쉽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요거 플랜 제트까지 왔네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 제트를 만들어 놓길 잘했네요 아 플랜 제트가 아니라 제트가 아니네요 하하하하 와이 다시 일까지 갔네요 자 우리 플랜 에이 개워야에서 개야에서 개야에서 오케이 코를 두 번 파면 코코팜 이불은 개야 하죠 개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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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야지 얘들아 얘들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목적은 저희 근데 이거 루시우 제냐타도 좋지 않나요? 루시우 제냐타도 좋지 않나요? 루시우 제냐타도 안 되는게 루시우 제냐타도 안 되는게 루시우 제냐타도 안 되고 루시우 제냐타도 안 돼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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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피일, 컷! 라인 피일, 컷, 오케이! 아나 보는 중, 아나 보는 중, 아나 반 피일!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지금 밀었어 아나, 아나 반 피, 아나 피일, 여기 방 안에 겐지 피일! 겐지 피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봤어? 나이스, 나이스, 봤어! 뭐야, 김전은 봐 김전은, 치강사!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가자 가자 오케이, 바로 갈게요 저 트레이서 힐 한번 받고 싶은데, 혹시 되나요? 트레이서 어디있어, 트레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땡큐요 야타 있어요, 야타 원래 있었나? 야타 원래 없었어요 파라가 있어요, 파라, 파라 파라가 아니네 파라가 아니네 얘들아 언제 와? 저 왔어요 살려줄래요? 살려줄래요? 트레이서 힐 오케이, 그럼 뺏다 갈게요 트레이서 여캔 빠졌어요 한 번에 가죠 오케이, 오케이, 뺏다가 가 이거 정면으로 뛰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서 한 번에 뛸까요? 오케이, 오케이 겐지님 궁 얼마 저 궁 찼어요 오케이, 뽕겐지 가면 되겠네요 잠깐만, 이거 이거 케어야 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고고, 뽕겐지 뽕겐지 가, 뽕쟁이가 언제 줘? 야타 반피 야타 피, 컷 오케이 라인 피, 컷 오케이 나이스, 디디 나이스 겐지 반피 겐지 피, 겐지 피, 나이스 아, 2, 셋 이겼다, 이겼다 으아아아 다 같이 박수 오, 행복어치다, 행복어치 행복어치 인정? 형을 계속 안 죽일래 깜짝 놀랐잖아 심심하심은 나무눌보의 행복어치도 한 번씩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나무눌보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파티가 딱 나와버리는구나 아 나무눌보셔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멋있습니다 계신데 많이 키우셨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추 올려도 괜찮을까요? 아 뭐 올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뿅 반대쪽 중 너무 완벽한 rank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